모아 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이슈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모아 모아톡의 최은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아틀란타 지부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어드밴승 저스티스 협회의 제임스 우 아 이 이름도 어렵네요. 대외협력 부장님을 모시고 이 미국에서 우리가 살 때 꼭 필요한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우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내가 이거 말하다가 명칭을 얘기하다가 혀 꼬일 뻔했어요. 네. 저희가 이름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영어로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라고 하고요. 네. 저희는 이제 법률정책센터로서 인권과 민권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정책센터라고 하면 사실 좀 귀에 들어오는데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라고 하니까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건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지금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희가 뭐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관련해서 그래서 이민자들한테 뭐 나쁜 법안이라든지 좋은 법안들을 찬성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어. 그 외에는 이제 이민법 관련해서 네. 특히 뭐 시민권 영주권 관련된 모든 이민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 이민법 관련 업무를 하신다는 거는 지금 이 협회 자체가 약간 러펌이나 뭐 변호사 그룹처럼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특히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언어적 장벽이 있으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변호사분들이 상주에 계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뭐 러펌은 아니지만 이제 변호사분들이 항상 계시고 이제 주기적으로 무료로 시민권 신청을 도와드리는 클리닉을 진행한다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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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이제 사무실에서 뭐 이민법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언을 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무료로 진행되나요? 어. 그러니까 오피스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인컴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비용이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시민권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나 뭐 다카 신청 이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 클리닉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저희 통해서 오시면은 그럴 때는 전액 무료입니다. 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소득층을 위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인권 그 다음에 민권. 인권하고 민권이 조금 다른가 봐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뭐 시벌 라이트라고 해서 저희가 투표할 권리. 아. 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참여할 권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민권이고. 네. 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따로 하는 게 느리게이션이라고 해서 네. 이민자들이 법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분들을 대변하는 일들을 하고 네. 정치력 같은 것들을 신장하는 거를 이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정의진흥협회. 정의진흥협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또 소득에 따라서 무료로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적은 금액을 받고 지금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제가 또 알기로는 지금 자꾸 정의진흥협회라 그러려니까 제 이 혀가 꼬여요. 그냥 보통 저희는 어드밴승 저스티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도 그렇게 부를게요. 어드밴승 저스티스 협회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저희 모두가 알고 있고 네. 저도 그 맷지를 달고 다녔었어요. 항상 투표철이 되면 맷지를 나눠주시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늘 나타나세요. 미국이 선거법이 조금 복잡한데 매년 선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매년 선거고 이제 항상 많은 분들이 매년 가을에 선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라 이제 가끔씩은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봄이나 여름에도 선거가 있고 또 하반기에도 있고 그래서 미국은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자. 뭐 이제 4년마다 선거를 하는 게 이게 한 선거는 4년마다지만 이게 차례차례 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4년이면 또 국회의원 선거가 만약에 4년이면 해가 바뀔 때마다 한다. 그래서 매년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는 어떤 선거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선거라고 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저희 이제 주지사, 연방 상하원,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고등법원 판사까지 이제 여러 가지 선거가 있거든요. 중간 선거라는 뜻이 뭐예요? 이제 mid-term election이라고 해서 이제 중간 선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제 대통령하고 그 다음 가운데 2년 후에 이제 일어난 선거라서 명칭을 한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이제 대통령보다도 주지사라든지 상하원 분들은 정말 직접적으로 법률이라든지 정책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이제 지역선거라든지 중간 선거들이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럼 중간 선거가 primary election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primary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선거라고 해요.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비선거는 primary고 올해 있는 선거는 중간 선거다. 올해 가을에는 중간 선거를 하고 5월 달에는 예비선거를 한다. 이제 정리가 됐어요. 예비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에 따라서 이제 가을에 있을 선거에 누구를 선출할지를 뽑는 선거고요. 아 그러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체 경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확실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대통령 후보를 공화당에서 내기 위해서 자체 경선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은 뭐 공화당은 아니지만 그걸 primary라고 부르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상하원이라든지 조지아 주상하원, 주지사 이런 분들이 각 당에서 지금 출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가을 선거에 나올지를 정하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각 당의 주자를 뽑는 선거를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민주당 선거를 제가 해도 돼요? 네. 아니면 공화당, 민주당 하나만 골라서 해야 돼요? 하나만 골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발렛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실 때 네. 이제 primary election을 하실 때는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투표를 하시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민주당에도 한 명 뽑고 공화당에도 한 명 뽑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떤 당에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네요. 그 외에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정당에서 뽑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예비 선거 때 이제 고등법원 판사라든지 어 그렇지. 네. 그러한 그 외에 당 인원 외에도 이제 투표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하반기 이제 중간 선거 전에 투표하셔야 되는 이유가 네. 여러 가지 투표 발렛에 투표할 것들이 있겠지만 네. 자기한테 이제 판사라든지 어 이런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투표 용지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예비 선거도 정말 중요한 선거거든요. 특히 이제 어드밴승 저스티스에서 하는 일 중에 투표를 하라. 그러기 전에 유권자 등록부터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유권자 등록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시게 되려면은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요. 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었어야 됐고요. 이제 조지아에 거주하셔야 됐고요. 조지아 주소지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일에 맞춰서 최소한 18세가 되셔야 돼요. 아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선거일을 기준으로 네. 그래서 17세 반이면은 이제 11월 달 전에 18세가 되면은 투표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뭐 죄질이 없으셔야 됐고요.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등록일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일까지 등록을 안 하시면은 투표장에 가시더라도 투표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아 그럼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는 본인이 직접 가서 등록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직 다른 언어로는 돼 있진 않지만 네. 영어로가 되신다면은 인터넷 가셔서 이제 직접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권자 등록을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인회에도 특별한 유권자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마련을 해놓고 저희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인 마켓 그리고 한인들 많이 가시는 장소들에 이제 4월 달부터는 직접 나가서 등록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을 할 때 가지고 가야 된 서류 같은 게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주소라든지 네. 기본적인 정보를 잘 아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면허증 번호. 아 그러니까 면허증을 가져가면 되겠네요? 면허증을 가져오시거나 만약에 혹시라도 면허증이 없으시면은 소셜 스케일이 마지막 4자리를 아시면은 등록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간단하네요. 소셜 스케일 넘버를 외우고 있고 면허증 정도를 가지고 가면 바로 등록할 수 있네요? 어 그쵸.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하시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유권자 등록증서거든요. 한국말로 다 돼 있어요. 저희가 일부러 보이시기에 편하시라고 하고 있고 원래 서류는 이렇게 영어로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정말 기본 정보로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카운티, 카운티를 항상 빼먹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카운티 꼭 쓰셔야 되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 거와 투표 전까지 18살 이상이 되십니까? 라는 거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가 뭐라도 빠지면은 이제 투표 롤에 못 들어가실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요것들을 다 하시면은 이제 접수가 되세요. 제가 늘 궁금했었던 거는 우리가 투표 등록만 하고 투표는 안 해도 그래도 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가였었어요. 투표를 등록하시면은 당연히 도움이 되시는 게 이제 투표 인단이 얼마인 거에 따라서 미국에서 볼 때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 지역에 이렇게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직적인 영향력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표를 하셔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유권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어로 밸런스를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도 유권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너네들 신경 써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유권자 등록은 한국말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인회도 있고 또 어드밴스 싱저스티스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유권자 등록은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아 모아 톡은 아 또 말이 꼬이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어디서 오셨는지 네 저는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의 제임스 우라고 합니다. Advancing Justice 이렇게 부르기로 해 아까 약속했거든요. 자 Advancing Justice의 제임스 우 씨를 모시고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한민국 투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에서 투표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왜 투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홉스컬러쉽 교육 관련해서 실직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하원 요원들을 뽑는 거고요. 그 외에 이민법 다카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큰 기업인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 수 있게 그 외에 영세기업 관련해서 법안들이라든지 세금들을 정하는 거는 결국은 상하원을 통해야지 되기 때문에 정말 실직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들을 뽑는 투표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대통령보다도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선거가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한인들이 투표를 함으로써 이제 한인들의 목소리를 낼 때는 한글 지금은 조지아주에는 스페니시가 기넷 카운트에서 유일하게 이제 제2외국어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더 많이 투표에 나아가고 투표를 해야지만 그것들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은 더 많은 저희들의 영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된다. 특별히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조금 있어요. 그 투표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하면 배심원이 날라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겁나서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배심원단에 어떻게 하면 참여하냐는 질문을 등록하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는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심원 같은 경우는 유권자 등록이 아니라 그 어떠한 리스트에서도 시민들을 뽑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아도 날라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뭐 교회 리스트에 있으시다든지 도서관에 등록을 하셨다든지 도서관?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저희들이 롤에 있기 때문에 투표랑은 상관이 없이 결국은 하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가셨을 때 언어장벽이라든지 그런 진단이 있으시면 안 하시는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각인은 가서 얘기해야 되나요? 나 영어를 잘 못한다고? 네.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권자 등록이라는 무관하다고 보셔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뭐 아니면은 이제 도서관도 아무데도 등록 안 했는데 투표만 등록한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심지어 도서관 이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전부 거기에서 이제 명단을 가지고 뽑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저희 남편이 저한테 전에 농담으로 정말 그런 게 되면 못하겠다. 그러면 가서 I don't have English. 그렇죠.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I cannot speak English이나 I don't understand English보다 I don't have English. 그렇게 여러분.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오해는 오해지만 뭐 여러 면에서 사람들의 배심원단을 뽑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됐어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사실 그렇지만 뭐 도서관, 교회, 운전면허증 모든 면에 내가 등록된 곳에서는 뽑힐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특별히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투표를 어렵게 하는 게 투표 방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일단 유권자 등록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통과를 먼저 해야 되고 또 영어 외에도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뭐 한인회라든지 저희 통해서 유권자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엽서가 오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면은 거기에 어디서 투표를 하는지 내 지역구가 어딘지 관련 정보가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안 오시더라도 안 오실 경우에는 사전에 벌써 등록을 하셨거나 뭐 정보가 벌써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 그 MVP 웹사이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선거가 누가 나오는지서부터 어디서 투표하시는지까지 다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 등록을 하고 나서 저 엽서를 받는 게 정식 절차이지만 이미 몇 번 투표를 했거나 뭐 등록이 돼 있어서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MVP 사이트에 가면 어디에서 투표를 하는지를 보실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그거는 여기저기 벽보로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동네에 사는 동네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 붙어 있더라고요. 어느 어느 교회로 가라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그거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또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드밴스 저스티스에 전화하면 알려주나요? 그럼요. 저희가 정말 기본 정보인 이름하고 어떤 카운티에 사시는지만 알면은 바로 체크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럼 엽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네. 그러면은 이제 투표 당일이나 사전 투표 때 투표청에 가시면은 이제 여기서 투표하십시오라는 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언어 장벽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맞아요. 동행을 하실 수 있어요. 누구랑요? 그 어떤 사람이든 이제 통역이라든지 언어적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를 통역을 도와줄 뭐 딸이든 아들이든 아니면 교회 친구든 누구든 같이 가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인들 많은 지역에는 이제 봉사자들을 배치할 예정이어서 아. 투표장이에요? 네. 그래서 오셨을 때 그런 분들하고 동행하셔서 언어가 힘드시더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살짝 이제 의심이 되는 게 투표는 원래 아무도 못 보게 커튼 싹 하고 들어가서 혼자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서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제 선택하는 거는 직접 하셔야 되지만 통역사가 옆에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어쨌든 나 혼자 갔든 통역을 데리고 갔든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럼 들어가셔서 이제 사인을 따라 가시면은 제일 먼저 아이디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뭐 면허증이라든지 여권 등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거기 직원한테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보여주고 나면은 이제 사전 투표용지라고 해서 정말 내가 이 이름이 이렇고 뭐 주소 그 다음에 뭘 선거하러 왔다라는 것만 기본 정보만 넣으시면 되세요. 아. 그래서 이 두 종이를 이제. 일단 작성을 해야 돼요. 네. 작성을 하고 주면은 이제. 아. 크레딧 카드 같이 생긴. 네. 이 노란 카드를 많이들 두려워하세요. 맞아요. 이제 투표 명단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노란 카드를 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유권자 명단에 없으시다면은 이제 임시 투표용지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그거는 이제 종이로 써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등록을 하셨는데도 어 내가 없다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언제나 전화를 하면 받으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24시간 안에 리턴 콜 하는 방침이 있고요. 아. 특히 선거 기간에는 이제 아예 핫라인을 만들 계정이어서 저희 기관에 연락하시면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전화번호 한번 말하고 갈까 봐요. 네. 어. 저희 전화번호는 404-585-8446입니다. 585-8446. 404-585-8446. 네. 나중에 저희가 자막으로도 내보내 드리는데 지금 계속 전화하라 전화하라고 하니까 이때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노란 카드를 받았어요. 네. 노란 카드를 그러면은 기계의 이제 위나 아니면 아래에. 투표 기계? 네. 투표 기계에 이제 화면과 같이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음. 그러면 이제 선거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설명에 따라 원하는 후보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아 나는 판사 한 명만 뽑으러 갔어. 네. 그랬는데 한 20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VP 사이트에 가시면은 사전에 투표용지에 누가 나오는지 정보가 나오거든요. 네. 네. 만약에 그런 게 없으시다면은 한 명만 투표하고 나머지는 안 투표하셔도 되세요. 아. 투표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뭐 당을 따라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네. 항상 뭐 민주당 공화당이 적혀 있기 때문에 당대로 투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통역사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아시면은 이런 선거에 누가 자기 지역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꼭 알고 가시는 게 더 좋고. 네. 네. 저희 기관에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아시는 거예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한국말로 그 정보가 저희한테 제공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프린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책 한 권이 나왔어요. 각자의 설명도 많고. 그리고 정책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을 영어로 읽어서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드밴승 저스티스에서 만약에 허락하시면 이렇게 한국말로 간단한 설명만 해서 책자를 보급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중간 선거 그러니까 가을 맞춰서는 그런 자료들을 꼭 배포할 거니까요. 아 네. 저희 기관에 연락을 주시면 항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 저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참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 덕분에 사실 사는 게 힘이 난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 뭡니까? 제일 마지막은 이제 후보자들을 다 선택하고 나서면은 아래에 캐스트 발릿이라는 초록 박스가 나와요. 저거 안 누르면 안 돼요. 저거 안 누르면 안 되세요. 그래서 꼭 누르시면은 이제 그 노란 카드가 다시 나오세요. 그래서 그걸 직원한테 주면은 이제 투표했다라는 조지아 스티커를 줄 겁니다. 복숭아 한 개 줘요. 그쵸. 한 개 줍니다. 네. 그래서 복숭아 한 개 제가 붙이고 다녀요. 자 올해 선거 날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네. 예비 선거는 이제 5월 22일이어서 유권자 등록을 4월 24일 전까지 꼭 하셔야 되고요. 네. 중간 선거는 11월 6일에 있어서 유권자 등록을 10월 9일 전까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꼭 뭐 이사를 하셨거나 뭐 중간에 결혼을 하셨거나 이름이 바뀌신 분들은 꼭 다시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요. 네. 유권자 등록은 사실 거의 평생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사 주소지를 옮긴 경우와 그 다음에 결혼으로 라스니임이 바뀐 경우에는 재 등록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아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나누기가 사실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제임스 오시를 선거할 때마다 귀찮게 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계속해서 설명드릴 생각이고요. 전화번호는 404-585-8446입니다. 선거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참여해 주신 우리 제임스 오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투표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날을 기다리며 최은숙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